오케이. 자 민영이 니가 먼저 출발. 저 부표까지 가는거야. 우리도 갈거야. 어 저쪽 부표까지. 출발. 아 저 앞에 있는거. 주황색. 주황색. 뭐야 오렌지색 아니야 저거. 어 일단 출발. 민영이 출발. 민영이가 반쯤 갔을때. 너가 출발. 괜찮아. 레이스는 아니야. 기록 측정.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. 자 부지런히 져 민영. 손 바꿔가면서 져 져. 너 져. 힘껏 져 힘껏. 맘대로 해. 서서 하는게 낫겠지. 폼도 나고. 자세. 중심 잘 잡아야 돼. 대신. 자세 낮추고. 안 넘어지려면 무릎 살짝 구부리고. 오케이. 중심. 손을 받고. 계속 가. 출발. 오케이. 출발. 자자자. 자세 낮추고. 파도 온다. 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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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 낮춰. 자세. 자세 낮춰. 자세 낮춰. 무릎을 이렇게 낮추면 안 넘어진단 말이야. 무릎 낮춰. 무릎. 그렇지. 어. 그래야 밸런스가 밑으로 간다고. 자 출발. 영상으로 기록. 어. 출발. 다시 다시. 일어나서. 자세를 더 낮춰줘. 너. 너는 잡고. 너 잡고. 자세를 최대한 낮춰줘야. 중심이 잡히지. 마음만 급하면 안 돼. 발바닥 잘 자고. 자세 낮춰. 앞을 보고. 밸런스. 너 방향이 틀렸어. 글쎄. 그 방향이야. 오케이. 자 출발. 자 출발. 자세. 다시 다시. 앉아서 가. 앉아서. 그럼. 앉아서 가도 돼. 출발. 출발. 180m 지금 기록 측정을 대략 하고 있습니다. 기록 측정을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기록이 단축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전istes?". 자 난 어떡해. 잘자. 자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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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빨리 저어 빨리 빨리 넘어진 것도 기록에 반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어 끝까지 와야 돼 끝까지 앉아서 와 끝까지 충심 충심 자세 낮추고 조금만 더 충심 인정 인정 오케이 수고했어 끝까지 와요 끝까지 와요